아 그거요?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국어는 연습을 안해봐서 아 그래요? 평소에도 그럼 정인씨 노래를 부르세요? 아 친구들이랑 이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친구들이랑 가끔씩 가면 친구들 돈 있게 해주려고 좀 확인했죠 아 이분 이거 생활근육이 있으신 분이네 이거 전문적인 헬스 트레이너 근육이 아닌 여러분 생활근육 무서운 거 아시죠? 생활근육 정말 무섭습니다 자 우리 명궁씨 인천에 사는 명궁씨 자 러시로 도전하시겠습니까? 예 좋습니다 준비 레츠 겟잇 어머마 가뭄 눈을 떠 유니터 러시 다가오 저 아픈 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명궁씨 하나도 안 똑같잖아요 하나도 진짜 1도 안 똑같아요 저 양택조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나 이거 딩동 제 딩동댕은 정말 어처구니없이 1도 안 똑같아서 제가 이거 들여서 아까 김뿡씨는 양희은으로 노선변경이라도 가능했는데 그 기차로 따지면은 뭐랄까 명궁씨는 탈선 느낌이에요 지금 기차 약간 탈선했거든요 심지어 기차도 아니고 약간 뭐랄까 혼자 자전거 타고 혼자 역주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인씨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정인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375님께서 치아 없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그래 홍예진님께서 김영철씨 아니에요 해주셨고 오세민님께서 왜 이렇게 웃기고 그 꼬꼬다기 막 어 이거 꼬꼬다기면은 약간 투푼형 습투푼형 혹시 그 목소리로 김장훈씨 노래 한 번 가능하십니까 김장훈씨 어떤 노래 김장훈씨 어떤 노래 하실 줄 아세요 김장훈씨 네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혹시 그 목소리로 가능합니까 정인이 부르는 김장훈의 나는 남자다 이거 가능합니까 살짝 싱크롤만 보려고요 잠깐만요 가사가 아 이 노래인데 오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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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 이 부분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정인이 부르는 오페라 김장훈의 오페라 자 준비 레츠기릿 오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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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니 아니 이거는 그 누구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톤 도대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걸로 러쉬 이거 할 때 친구들 확실히 친구들이 이거 노래 못 불렀겠는데요 네 엄청 좋아했죠 친구들 아 그죠